에이 네 너 그거 너 너 김정은 찍어?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찍어야 돼요 찍어? 어떻게 이거 찍어? 너가 김정은 내가 줄게요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저거? 저거 다 찍었어? 핸드폰은 빌려쓰게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일본 코트는 코트사정으로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코트 경기 예정이신 분들은 진행석에서 호명하는대로 코트 입장해주세요 코트 다른 코트로 지정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일본 코트는 코트사정으로 게임을 지금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보상에 염려가 있어서 일본 코트 게임 예정이신 분들은 진행석에서 호명하는대로 코트 정해드리겠습니다 고정해드리겠습니다 청주배 김희 김민호 안하경씨는 3번 코트에서 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코트 3번 코트 33번 경기는 한 경기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강도 경기부터 헵하고 난 다음에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경기는 한 경기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 시작하고 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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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타 팀플레이어 이철우 김득수 슈퍼스타 팀플레이어 이철우 김득수 14코트 추천하세요 2분 안에 추천하시면 김권철입니다 이번엔 구이 화이트 청주배TV 김민호 안하경씨는 3번 코트 뒤쪽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배TV 김민호 안하경씨는 3번 코트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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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코트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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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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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코트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코트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코트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